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 특히 모레까지는 찬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